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박윤국 포천시장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천시장 후보 박윤국입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백영현 포천시장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영현입니다. 토론 진행 방식은 먼저 모두 발언과 대표 공약 발표 순서 이후 주제별 사회자 공통질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시간 총량제 토론으로 진행되고 각 질문별 주어진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후보 인사 한 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포천시장 후보 박윤국입니다. 사랑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지난 날에 포천시가 어려웠던 지난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 시절에 늘 제 차량으로 출퇴근하면서 민생을 살펴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포천시는 포천군에서 시의로 승격하면서 민선 7기에는 2018년도 매니포스트 대상과 그리고 약속 대상을 받았습니다. 무채 없는 전국의 최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유네스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등재 등 친환경양수발전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미루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부정부패 없이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포천시의 도약을 이어가는 정단이나 학본이라든가 또 지연을 떠나서 여러분과 함께 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백영현 후보 인사 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포천시장 후보 백영현입니다. 우리 포천시가 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경제가 침체된 도시라는 시민들의 자주 섞인 푸념을 자주 듣습니다. 그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요인은 유능한 공직자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시정운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30여 년간을 공직에 몸도 맡던 지방행정 전문가로서 더 이상 포천행정의 낙구성을 바라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행정의 틀과 도시의 틀을 확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임자의 정책이라도 지속가능한 정책을 승계를 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채택해서 통일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모두 발언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포천 발전 구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장이 되면 포천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청사진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먼저 발언 시간은 3분이고 백영현 후보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행복 으뜸 도시 시민이 든든한 포천이라는 모토와의 꿈을 함께 실현하는 포천 또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포천 새롭게 발전하는 포천을 위한 비전으로 저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일입니다. 우리 포천은 수도권에 위치하면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이런 법령, 중척, 규제에 따라서 대기업이 입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폐단이 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접경부성장촉진지역이라는 지역을 신설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제도를 완비하겠습니다. 또한 이중규제되는 규제를 확 풀어서 정말 좋은 기업들이 유치할 수 있는 포천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철은 100년 대개의 후선들에게 물려줄 사업입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전철 1m도 없는 우리 포천지역에 지난 2019년도 예비타당성 면제라는 국가적인 정책을 통해서 겨우 전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철의 노선은 7호선이 부평 부천에서 도봉산으로 와서 탑성역에서 고읍을 거쳐 옥정역에 정차를 하고 우리 포천은 옥정역에서 포천으로 왕복하는 셔틀을 타고 포천으로 이동하는 이런 노선입니다. 전철이라는 것은 정시성과 신속성을 요구하는 광역교통 시설입니다. 이러한 옥정에서 포천 간의 셔틀 전철을 만들어 놓은 들 이용자가 미미할 경우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우리 후대들에게 짐으로 물려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철을 건설을 허되 정말 시민들의 펼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좋은 전철로 건설이 돼야 된다. 이러한 생각으로 전철 직선화 사업에 서울로 직결하는 사업에 최역량을 결집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박윤국 후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주어진 시간은 3분입니다. 네 보천 지역의 지속적인 도약을 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그리고 보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급선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청년이 모여드는 보천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들이 보천시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일자리는 물론이고 청년들이 보천에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창업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창업공간을 조성하고 청년들이 만드는 그 보천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들은 아이들과 엄마가 친구가 되는 그런 보천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경기도 보천 우리 보천 공공산업조료는 무사히 완공됐습니다. 6월 달에 이제 준공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아이를 낳기 좋은 보천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산업에 맞춤에 프로그램의 유감함들이 지역에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는 살기 편안하고 가치가 높은 보천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권역별 지역경제를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 취약지역별로 공동체 기반의 거점을 또 공간의 운영을 위한 체계를 반드시 구축을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가치가 높은 도시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는 문화예술관광의 동력이 되는 우리 도시의 보천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ESG의 아트밸리 조성사업과 문화창작 공간을 만들고 한탄강 유네스코의 휴양도시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탄강은 전 세계인들의 청년과 스타트업과 크리에이터들이 모아지는 축제를 개최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확실한 보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는 플랫폼홈의 지방정부의 주민들과 함께하는 보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일상에서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 배심원제를 추진하여서 확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사회 파급적인 고려하여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고향세 체계에 대비해서 마을세와 마을총회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는 지역 어르신네들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이 보천시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진, 을료 체계를 갖추어서 어르신의 일상적인 보살핌을 늘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경력, 경례,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신중년 이런 제도전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서 친환경 체육도시인 보천 그리고 생활체육의 확충과 국제적인 경기장 남북 스포스 교류 공간을 만들어서 국제 경기를 비롯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님들의 포천을 위한 청사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자분들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입니다. 전철 7호선 옥정 포천선 등 편리한 교통 인프라는 포천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데요. 이 포천시 교통 정책에 대해서 어떤 공약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순서는 박용국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교통의 기본적인 정책은 고속도로와 또 철도와 그리고 항공이라는 이 3대 측을 갖고 있죠. 포천시 같은 경우는 해안에 역세권이 없음으로 인해서 해안을 제외한 이런 철도 사업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지난 70년 이후에 거꾸로 보면 철도가 아까 우리 후보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1m도 없었다는 이런 것들을 새로운 광역 개통 체계를 만들어나고 전철은 단선이냐 아니면 직선이냐 이런 것이 중앙의 것이 아니라 바로 복선 체제입니다. 언제라든지 하시라도 선철 7호선 뿐만 아니라 1호선이고 GTX이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역량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추진하고 현재 수원산 터널을 비롯해서 도시계획도로 등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43분 국도에 현재의 신부가이시에서 정체되는 이런 43분 국도의 6차선 확포장을 정부에다 간의 안으로 올려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백영현 후보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전철 7호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철 7호선 예타 면제 사업으로 전임자가 한 사업을 폄훼하거나 깎아내릴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전철은 백년지 대개입니다.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전철을 물려주자는 얘기죠. 전철 7호선이 부평이나 부천에서 오다가 도봉산에 와서 장암을 거쳐서 탑성역에서 한 열차는 양주 옥정으로 양주행 다음 열차는 탑성역에서 포천으로 운행하는 포천행 이렇게 운영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현재 추진 중인 기본계획 승인이 아직 못 받는 단계인데 저는 이것이 추진 중인 것을 뭐 그럼 하지 말자는 얘기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패스트트랙 이랜 제도를 통해서 행정도 신속 행정처리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 면제 사업 받은 것을 변경을 통하고 기본계획과 일괄 행정처리를 하면서 지금 추진하는 것보다 하루도 안 늦게 전철을 직선화 사업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줄어들면서 민생경제 획복의 골든타임이 돌아왔다라고들 하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배경연 후보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얼마나 고통이 심했습니까? 특히 우리 소상공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버텨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지원 대책, 보상책을 주어지는 경우에 사실 그 사례 사례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허기는 사실 정책을 수립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포천 지역의 소상공 자영업을 하는 분들의 실질적인 사례를 찾아서 그거에 맞춤형으로 보상책도 시행이 돼야 되고 아울러서 앞으로 향후 어떤 발전적인 방안도 모색해드리는 게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윤국 후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지난 4년간에 거의 뭐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ASF, 또 AI 구제역을 비롯해서 세균과 바이러스하고 전쟁 아닌 전쟁을 치러 왔습니다. 이 속에서 체험한 또 경험을 통해서 민성경제 회복을 지급하고 또 지원금을 지급도 해보고 뭐 다양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봤습니다.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인들과 또 기업인들 이런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어려운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구조적인 대응책을 절대적으로 잘 마련해서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 맞춤형의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업한 영세 장업자들에 대한 것도 일단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이번에 5월에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도 그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어려운 것들을 소상공인의 이런 온라인 마케팅 지원과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을 비롯해서 이런 집중해서 골목상권에 대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포천시의 농업과 축산업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소멸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포천시 농업, 축산업을 미래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윤국 후보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잘 아시겠지만 농업이라는 기본적인 것은 상대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소멸위기라는 농촌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포천이 이제는 안보산업, 안보식량산업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농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갖고 후계 농업인들을 육성하고 그리고 여기에 창업 농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또 귀농귀촌하는 이런 청년들을 갖다가 보천시가 좀 더 미래의 청년들이 안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AI를 연계해서 스마트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야겠다는 것이 기본 정책입니다. 아울러서 가축이라든가 이런 방역센터라든가 상설 거천방역시설을 절대적으로 해서 이런 것을 주변으로부터 피해가지 않고 악취도 피해가지 않고 또 이런 냄새라든가 이런 주변 환경을 저희들이 잘 보호해야 돼서 이렇게 같이 농업인도 같이 함께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함께하는 이런 공동체에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놔면서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백영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비전을 얼마나 제시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농업정책 기조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직불금을 2배 이상 확충하겠다는 그러한 약속과 또 비료 문제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비료 가격 인상 차액을 지원하겠다는 그러한 정책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 제도를 개선을 해서 취업비자나 숙소, 보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농업을 하는데 걸림돌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청년동 육성을 위한 공공농지와 또 주택우선배정 등 이러한 정책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구 감소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경기 북부 포천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대다수 읍면동이 인구 감소로 30년 이해에 소멸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또 이탈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정책 지원에 대해서 후보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백영현 후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타깝게도 우리 31개 시군 중에 우리 포천시가 인구 소멸 위험지수가 5위권 내에 들어가는 그런 위험지수가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 우리 포천시의 기업들이 6,500여 개나 되는데 대부분이 5인 이하의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에 우리 나아서 자라난 청년들이 그 기업을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질 않고 많은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이 됩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포천시가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인구가 소멸되는 그런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시작이 되게 되면 정말 우리 군부대에 특별한 희생을 했던 지역에 이전을 통해서 공토로 남아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정비기획법을 개정을 해서 정말 대기업이 들어와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편안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윤국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말씀 방금 전에 드렸던 그 이야기는 잘 동의를 안 합니다. 인구가 계속 저희시는 제가 민선 7기에 들어왔을 때는 인구가 계속 감소돼서 한 2만 명 정도 감소가 됐는데 최근에 들어서 계속 2년 동안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포천시는 아주 비전이 있는 청년이 빚어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유출을 또 막기 위해서 단순한 일자리 지원은 당연한 거고 또 청년들이 포천 지역에 자립을 자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대해서 미국계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포천에 유치됐습니다. 그리고 영국계의 또 이런 필립스라는 자동차 회사 등 이런 산업의 대전환이 돌아오면서 청년들이 이곳에 일자리를 찾고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들을 찾아서 우리가 만들어져야지 청년들이 이곳에 안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온로 오프라인 정책 제안을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양방향 소통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이런 지역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영현 후보입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포천시의 재정 여건상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및 경기도와 소통할 수 있는 30년 공직 경험을 갖춘 준비된 지방행정 전문가입니다. 30년 공직 경력의 준비되고 능력 있는 후보 저 백영현이 포천의 새로운 일꾼으로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힘차게 뛰겠습니다. 저 백영현에게 포천시장이라는 대임을 맡겨주십시오. 희망을 찾아 포천의 미래가 바뀔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윤국 후보입니다. 장시간에 진행되는 토론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 박윤국 의원은 합니다 그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또 그렇다고 해서 바람이 산을 흔들어서 흔들지는 않을 거라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경험과 경륜 그리고 지혜 또 다른 하나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적인 판단력을 갖고 이 시정을 이끌어갑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쉽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과거에 보수정권에서 해왔던 포천시는 말 그대로 포천시는 긴 터널 속에서 내사상태에 빠졌던 도시에서 새롭게 경기 북부의 새로운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이 포천시를 확실한 경기동 북부의 우리 도은웅 복합실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보자님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거레이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